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지난주에 롯과 조카와의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내가 있죠? 아내가 누굽니까? 사례죠. 사례 아직은 이름이. 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첩이 또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가나한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이 가나한 땅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였고 사례는 10살이 적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으니까 이 사례가 굉장히 특별한 꾀를 내는 그런 인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누굽니까? 사례의 여종. 누구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본인은 여태까지 임신을 못했는데 하갈이 어떻게 해요? 떡하니 임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요즘은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기 낳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에서 아기 낳으면 보조금도 주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요즘은 많이 줘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안 생겨서 못 낳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 사례가 아이가 없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이를 가지고 낳는 것 자체가 여자에게 굉장히 큰 힘이었습니다. 재산이고 당당한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서태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세요? 네. 대단하시네. 이 청나라 황제 한풍제의 후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후궁인데. 그런데 그 궁궐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오직 유일한 아들을 이 후궁이 낳았어요. 이 후궁, 서태후의 위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대단하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유일한 아들이니까 이 서태후의 아들이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황제의 어머니가 되었죠. 이렇게 여자에게는 아들이 굉장한 힘이 되기도 하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례의 여종이던 하갈에게 아들이 생겼으니까 이 아들이 사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으로 있던 하갈이 주인의 아이를 뵌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바뀌었죠. 상황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하갈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16장 4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록 첩이긴 하지만 주인의 그 반려자의 입장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는 것 본인이 결정했습니까? 주인인 사례가 하라 해서 했고 시킨 대로 했습니다. 원래 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가 없고 자신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죠. 주인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주인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래야 되는 한낱 종이든 하갈이 자신의 처지가 달라지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애기도 인하여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멸시하는 걸로 변했죠. 이렇게 사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억울해도 참고 속상해도 참고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는 자리에 오면 여태 받은 억울함, 받은 서러움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제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느 노부부의 일상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근접해서 텔레비전에서 카메라로 찍어서 소개하는 그런 프로였는데요. 참 항상 같이 다녀요.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할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항상 할머니가 계시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밤매로 가고 같이 시내 나가고 같이 밥 먹고 이런 일상을 카메라에 잔잔하게 담는 그런 감동 있는 프로였는데요. 할머니가 말을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크게 말하지도 않아요. 저건, 저건, 저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그 말에 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고, 이 영감탱이 늙으면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지지리도 오래 살아서 나를 이렇게 끝까지 힘들게 해? 이러면서 할아버지에게 좋은 말을 안 해요. 늘 분염을 하고 앞에 사람 대놓고 그렇게 무한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저건, 저건 하게 하면서도 저 영감탱이 빨리 안 죽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야, 그래서 그걸 보는 옆에 있는 사람 참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피디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늘 같이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할아버지 욕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저 영감탱이 지금 내가 데리고 살아주니까는 망정이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밥 먹을 것도 없다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 사람 젊어서 얼마나 바람을 피는지 아냐고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욕하고 나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 저 사람 옆에 놓고 있을 이유가 없대요. 그런데 자식 때문에 오래 산 정 때문에 부부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은 참고 데리고 살아주는 거래요. 그런 말을 함부로 막 하세요. 그런데요. 그런 욕을 들으면서도 바로 앞에서 할머니 앞에서 얼굴 보고 그 소리를 무한정 듣는 그 할아버지는 한마디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힘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할머니가 일을 다해요. 할아버지는 너무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자기 몸 하나 지팡이 짓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별을 배도 아내가 더 힘 좋고 수레를 끌어도 아내가 할머니가 끌고 밥을 하는 것도 할머니가 하고 할머니 아니면 이 사람은 이 할아버지는 먹고 살기 어려워요. 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젊어서는 할아버지가 힘 있는 자였는데 이제는 누가 힘 있는 자예요? 할머니가 힘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젊어서 힘 없을 때 당했던 그 억울함과 분노와 그 억압된 감정들이 어떻게 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만 보면 말을 안 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를 그거를 그냥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대로 얘기 다 해버려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제는 이 할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사람이 힘 없는 자로 살다가 힘 있는 자리에 오면 여태 받은 서름 분노 억압된 감정들을 다 이렇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하갈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종이었잖아요. 참 사례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주인과 종의 입장은 참 다르지요. 종이 얼마나 참 어렵고 답답하게 그리고 참았던 감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인의 아기를 뵌 귀하신 몸이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스물스물스물 다 올라와서 그대로 어떻게 갚아주는 거잖아요. 사례를 마구 멸시해요. 너 아이 없지 않니? 나 아이 있어. 멸시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시더라고요. 잠깐 봤는데 외국 영화인데 이 외국에는 집이 있고 잔디가 있고 도로가 있어요. 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잔디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뭘 잘못하면 벌을 세워요. 벌을 세우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를 벌을 세우는데 팔 벌리게 하고 양동이를 물 채워서 들게 해서 서있게 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이 아버지는 틈만 남은 아들을 야단치고 욕하고 책망하고 벌 주고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뭐 때문에 벌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들으면 드는데 팔이 아프니까 어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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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물이 흔들리고 쏟아지 막 주먹이 날라오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혼나면서 살고 늘 책망받고 늘 야단맞으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 얼굴만 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이 아이가 청년이 돼서 힘이 생겼어요. 이제 아버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만 보면 어때요? 화가 이렇게 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사람 자기의 버릇은 못 고쳐요. 말 버릇은 못 고치더라고요. 그 옛날 대로 너는 어쩌고 했더니 이 아들의 화가 확 올라와가지고는 아버지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는 맞아도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힘이 세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보면 힘 없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고 힘 없을 때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그때 생긴 모든 분노와 억압된 감정과 그런 것들이 힘 있는 자의 자리에 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돌려주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런 것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속상하면 늘 하는 얘기 있죠. 참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들은 아이쿠 너는 아빠 닮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할 줄 아는 게 없니? 너 아버지 봐라. 너 나중에 쭉 저렇게 살 거야. 그건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고 살았습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형제님들은 저 아내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어릴 때는 듣고 살아야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속에는 뭐가 채워요? 화가 분노가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엄마 도움 없이도 아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경제력 있어. 그리고 힘도 생겼어. 그러면 사람이 참 신기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요. 내가 힘 있는 자라는 걸. 그러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엄마가 그러면 그냥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서 그래서 어땠어? 엄마 아빠가 말 한마디만 하면 안 참아요. 톡톡 내뱉고 어떤 사람은 나는요. 일하고 집에 가면요.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놔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엄마만 보면 화가 난대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받은 게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힘 있는 자가 됐거든. 돈 벌잖아. 엄마는 돈 못 벌잖아. 이렇게 사람이 힘 없을 때는 받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자의 자리에 가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치고 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일까요? 어린 자녀가 힘 있습니까? 돈 벌고 양육하는 부모가 힘 있습니까? 부모죠. 이 자녀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됩니다. 부모는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됩니다. 그럼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자녀가 힘 있는 거죠. 며느리 가시집 왔을 때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연로해지시고 며느리 아들이 중심이 될 때는 누가 힘 있는 자예요? 며느리예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받은 대로 하겠죠? 시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힘 있는 자가 자리에 가면 욱 하고 나와요. 이렇게 하갈로부터 하갈이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여태 받은 분노와 모든 것을 사례에게 돌려줬죠. 멸시했죠. 이런데 멸시 받은 사라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어한다. 그럼 사례가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1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례가 아브렘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사람은 영리해요. 이게 본능인데요. 사례가 자기가 멸시당하잖아요. 왜냐하면 힘 없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시대는 자식이 힘이라고요. 그렇죠? 자식이 없으니까 오메 기죽아 살다가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를 찾아갔죠. 누가 힘이 있어요? 하갈보다 더 힘 있는 자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례가 하는 말이 또한 참 특이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하갈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받을 모욕이 아니라 누가 받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을 거라고 당신이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갈이 나를 멸시하고 이렇게 집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아브라함 탓이다. 사실 이건 누구 탓이에요? 누가 하갈을 들여보냈어요? 사례가 사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사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처벌어준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면서 저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과 사례의 몸에서 날짜가 저와 같이 많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어도 어찌해야 돼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려야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기도 받으러 다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 발에 등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보인다고 내 눈에 당장 미래가 안 보인다고 당장 미래를 알게 해주는 사람들을 복지에 들고 찾아다녀요. 점쟁이 찾듯이. 그런데 낮게 해준다. 돈만 얼마 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단에서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호려가요. 당장 해결해준다. 당장 부자가 되게 해준다. 이런데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례가 지금이 75세인데 90세 아들을 낳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그렇게 나이가 연로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셨을 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사례에게 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한 약속인 것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례가 인간적인 방법을 썼죠. 꾀를 썼잖아요. 하가를 처벌어줬어요. 이 당시의 풍습에는 모두가 그렇게 해서 애기를 못 낳으면 자녀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부여한 사람은 이렇게 대리모를 들여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고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저 집도 저렇게 하네. 이 집도 저렇게 하네. 사람들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째요? 네가 잘못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우깁니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가 틀어졌다고 끝까지 우깁니까? 어쩝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나에게 있는 허물을 먼저 돌아볼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교구장 지역장 간에도 무슨 문제가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랬잖아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도리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데 사례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사례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아브라함 당신이 하갈을 그렇게 버러뜨렸지 않냐 하갈이 그렇게 날 멸시하는 것도 당신이 그렇게 버러뜨려서 그렇게 됐다고 그것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여종은 당신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결정을 해줘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 이제 이 힘이 누구에게 또 왔습니까? 사례에게 왔어요. 아이 가진 여자 여인보다 더 큰 아브라함이 권력을 위임해줬잖아요. 자 이제 힘없는 자로 아이를 못 낳는 죄로 힘없는 자로 멸시를 당하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그런 권력 위임에 따라서 행동을 게시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16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저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랑하나 봐요. 사례편을 들었잖아요. 진짜 참 사랑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녀 있는 사람을 더 우선시 할 수도 있고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역사에도 자녀 있는 후궁이 자녀 없는 왕비를 쫓아내고 왕비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례는 아브라함은 사례의 편을 손을 들어줬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힘을 얻은 사례가 힘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를 어떻게 했어요? 받은 글을 돌려줬어요. 이것이 세상에 죄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본능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그 험한 환경 속에서 사느라 바쁘다 보면 이런 말 저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함부로 하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고의고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픔이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 없는 자 되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 되었을 때 받은 멸시와 무시가 없는지 무시당한 것이 없는지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걸 돌아보려고 안해요. 아예 잊어버리고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무시받고 멸시받은 그 상처가 내 마음 속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내 주위에 있는 힘 없는 자에게 나타나요. 내가 어릴 때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힘 있는 자가 되었으면 내 주위에 힘 없는 자 가장 가까이 있는 힘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내도 힘 없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힘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죠? 부모가 힘 없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가정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꼭 표현을 합니다. 그걸 표현하지 않고 살면 내가 정신분열정에 걸려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는 건강해요. 속을 다 푸니까. 주의 있는 사람이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걸 안 푸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요. 아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받은 멸시가 내가 나에게 억압당한 감정이 없는지 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격동기를 지나면서 한국에서는 6.25를 지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났고 중국에서는 전쟁을 지를 소수민족으로서 만주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들 적당한 직업 갖기가 어렵고 술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동포 남자분들의 그런 형편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 무시와 멸시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고 주님 앞에 드러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여러분들 자녀가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나눠주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나에게 있는 그런 분노와 억압된 감정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와서 예밴드리는데 이 속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금고의 보물처럼 넣어놔요. 절대로 인정하냐 절대로 꺼내볼 생각을 하냐 그런데 이것이 안 나타날까 나타나요. 독한 말로 나타나요. 글핏하면 만만한 사람한테 쏘아붙여요. 공격해요. 비난해요. 책망해요. 비방해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언젠중에 풀려고 합니다. 꼭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가장 복이란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우리 가족들 간에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속상했지 이제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면 서로 이해하는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또 내가 힘있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마음대로 사례처럼 하갈처럼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한 적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속에 감춰진 이 억압된 감정은 무엇인지 이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이래이래서 이런 마음이 있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인하여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로 인하여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죄인의 본능 따라 우리 사례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례의 가정 사례의 모든 얼마나 실수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지금 사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아브라함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강건적으로 훈련하시고 강건적으로 믿음을 다해 주셔서 결국은 백세 이삭이라는 독자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자순이 티끌처럼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야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강구하고 도심을 청해서 내가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면요. 나는 힘없는 자녀에게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받은 자녀는 어떻게 또 살겠습니까? 또 같이 살아요. 또 같이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의 불운이 불행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불행은 우리에 대해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거둬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발견하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독한 말을 하는지 내가 힘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멸시하고 있는지 내가 힘없을 때 받은 상처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힘있을 때 살해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권력을 유인받았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받은 대로 이렇게 학대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용서하고 자기는 멸시를 받았지만 이 살해는 하가를 존중하고 그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또 하나는 내가 힘없는 자아의 자리에 있었을 때 받은 상처와 무시와 멸시당한 것을 어떤 것인지 그런 감정이 어떤 게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있는 자아의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도구가 되어지며 여러분들이 가정이 대대손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